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 할 때는 he is on the fast track to success 라고 하거든요 자 on the fast track 무슨 말일까요 자 on 은 어디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fast track 은 그냥 빠른 길로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뭐 race track 아니면 그 뛰는 track 도 있죠 그래서 어떤 길인데 그게 되게 빨리 갈 수 있는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래서 on the fast track 라고 하면 고속 승진하는 출세 길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자 on the fast track 말고도 또 이 fast track 라는 여기서는 이제 보시죠 하이핀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사 형태로 출세 등의 목표를 빨리 달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he fast track school 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그 또래 학생들보다 더 빨리 뭐를 졸업했다는 말이거든요 she fast track school 그래서 이 fast track 을 동사로도 사용하셔도 되요 이거는 참고하시구요 오늘의 핵심 문장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 he is on the fast track to success 기억하세요? 기억하세요? 이 회사에 다니면 당신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영어로 바꿔 볼게요 자 부분별로 할게요 첫 번째는 이 회사에 다니면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일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working at this company 자 여기서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working at this company will put you on the fast track 어디로요? 자 성공 그죠? 성공으로 이제 달리는 거죠 to success working at this company will put you on the fast track to success great work everyone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자 on the fast track 꼭 기억하시고요 by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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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